다음 주에 초녀딸 맘에 들어요? 응 대만 키가 훌쩍하고 인물도 괜찮고 기분이 좋더라 혜빈이보다 더 이뻐요 말 편히 하세요 딸이 말 편히 하세요 말 편히 하세요 말 편히 하세요 안 편하신 거 같아요 아들만 둘 있다가 딸이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딸 갖고 싶지 않았어요? 너무 웃기 혜빈이보다 더 이뻐요 아유 눈이 봐 이뻐 이뻐 무십게 나와 이뻐 누가 그렇게 여자를 보는 눈빛으로 보는 거 아니야 그렇죠 가족이야 가족으로 보면 안 돼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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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다밖에 얘기가 안 나와요 진짜 초녀미인 미인을 철새미인을 어서 보겠어요 연예인을 코앞에서 딱 봤는데 아 좋았어요